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건설 그리고 특히 건자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가볍게 왜 주택 사지 말자 언제 사야 되냐 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금리가 인하될 때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시그널이 좀 비춰질 때가 어떻게 보면 지표로서 바닥이 확인되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탑픽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자라는 거고 해외 중동에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화학 쪽의 발주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중동 내 캡팩스가 증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나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수주 파이프라인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그거는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자라는 건데 당연히 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 들어가는 시멘트도 큐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계속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올해를 보고 가자라기보다는 내년을 보고 가자라는 거고요. 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는 것이 바로 이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인테리어 실적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감소를 하면 인테리어 실적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량이 주차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4분기 실적 쇼크 당연히 예상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을 본다기보다는 내년도까지 매매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서 내년도의 실적이 온기가 회복된다면 그때의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는 확연하게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이 바닥이고 1년 정도 매수해서 홀드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게 인테리어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주 같은 경우에는 왜 기준금리 인하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미분양이 감소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어쨌든 착공이 많아져야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구조인 건데 이 착공이 증가를 하려면 결국 분양이 잘 되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이 미분양의 증감을 통해서 확인을 가능한데 지금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 미분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 환경이 안 좋다. 즉 분양하는 족족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러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냐 이런 거를 과거의 히스토리컬 차트를 통해서 봤었을 때 바로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던 시점에 미분양이 동일하게 감소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키는 결국 이 미분양이 감소하는 시점은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라는 건데 왜 그러냐 하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시점마다의 가격의 변동성을 봤었을 때 가격이 대부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전반적인 수요에 있어서의 유동성이 증가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었을 때 미분양들이 대부분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주를 사지 말자라는 거고 오히려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점은 바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가 주택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었을 때 이 중동은 특히나 이 유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의 방향성 2년 뒤에 캐펙스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중동의 예산이 좋아진다라는 건데 이 예산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발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돈이 되냐 여부를 조사하는 사상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게 거의 한 각각 1년 정도씩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해서 아무리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 2년 정도의 소요가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봤었을 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뒤에는 한 2년 정도 레깅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유가가 빠지고 나서는 약 2년 정도 뒤에 투자가 감소하더라. 이때는 왜 그랬냐? 이때는 코로나죠.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고 유가가 지금 상승하면서 앞으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발주 여력이 생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2023년이라는 거고 그게 가스랑 화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금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이 UAE 하이렌 가샤 혹은 사우디의 사톱 아미랄 그리고 지금 KI, 쿠웨이트에서 지내고 있는 알주르 이런 지금 10조 원 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발주 환경이 양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가 좋아졌냐? 3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중동에서 경쟁 입찰에만 의존을 하던 EPC 플레이어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도 물론 중동에서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동 외 지역에서 영업 및 수익의학 즉 우리가 얘기하는 피드트 EPC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는 수소 암모니아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영업을 통한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과거 레벨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에 어느 정도 녹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삼성 엔지니어링 시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12조 원을 줬는데 이게 정말 그냥 깜짝 놀라야 될 수준이냐라고 하기에는 이미 2021년, 2022년도부터 12조 원을 할 수 있는 수주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올해 12조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11조 원 이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회는 물론 한 개 한 개의 수주의 일일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규모 자체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매년 연평균 약 11조 원 이상의 수주를 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3만 원 이상을 올라갈 수 있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경쟁 입찰과 피드트 EPC 건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이프라인 규모만 하더라도 약 지금 15조 원은 당연히 이상을 넘어가고 이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그걸 수주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규모가 얼마나 크게 되고 있느냐 이게 결국 삼성 엔지니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Q의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결국 제가 스티멘트를 사지 말자라는 포인트인 거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시멘트는 바르는 면적, 착공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18%나 작년에 감소를 했다는 것은 올해의 출하량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례해서 약한 8%에서 10% 사이 정도의 Q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년에 P가 상승했다고 할지라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올해는 Q가 감소하는 해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슈트멘트는 사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C단에서 제일 중요한 유효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입 가격이 러시아산이 작년 200달러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뉴스에서 유효탄 가격이 떨어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멘트 사야가 쓰고 있는 유효탄 가격 20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비용단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기로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C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승을 주가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없다라는 게 이 시멘트의 사지 말자의 핵심이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매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 키 차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냐? 라는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차트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가격이 떨어져도 매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증가를 하냐면 결국엔 이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의 변곡점 부분부터 매매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2009년, 2013년, 2019년인데 아까 저희가 이 3개의 연도의 공통점을 봤던 게 바로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이었죠.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보면 그때부터 매매 거래량이 반등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 2020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때의 인테리어의 실적은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에 사서 1년 바이앤 홀드 전략을 한샘이든 하우시스든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든 둘 중에 하나를 사든 모든 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의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로 이 매매 수급 동향 지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건설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건설 담당은 김승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